안녕하세요 유산화 가족 여러분 오늘은 빛야사 수련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마시는 숨에 양손을 하늘 위로 끌어올리고 내쉬는 숨에 상체를 숙여 이마 정강 위에 포개 주세요 마시는 숨엔 고개를 들어 척추를 앞으로 뻗어 내고 내쉬는 숨엔 귀로 다리를 점프로 보내 팔꿈치 즉각 마시는 숨에 가슴을 끌어올려 몸의 앞면을 열어주세요 내쉬는 숨에 엉덩이를 대각선으로 밀어 올려서 상체 하체를 모두 펼쳐냅니다 고개는 편하게 떨군 상태에서 손바닥 밀면서 엉덩이를 조금 더 멀리 밀어내 보세요 이제 고개를 들어 시선 앞쪽 가볍게 점프로 손 사이로 들이쉬며 고개 들어 척추를 앞으로 길게 내쉬는 숨에 척추는 아래로 끌어내려 주세요 마시는 숨에 양손을 하늘 위로 시선 손끝 바라보고 내쉬며 정면 양손 풀어줍니다 반복할게요 마시며 양팔을 하늘 위로 내쉬며 양손 발 옆 짚어 상체를 숙여 주세요 들숨엔 고개 들고 어깨도 넓게 펼쳤다가 내쉬는 숨 발을 뒤로 보내 팔꿈치를 직각으로 굽히고 마시며 발 하나씩 받아 손 밀어 가슴을 들어 올려요 내쉬는 숨에 엉덩이를 뒤로 위로 몸 전체를 쭉 펼쳐내 봅니다 길게 호흡 유지해 주세요 시선 앞쪽 바라보고 손 사이로 가볍게 점프로 들어옵니다 마시는 숨에 상체를 앞으로 내쉬는 숨 상체를 아래로 마시는 숨 상체를 천장 위로 끌어 올립니다 내쉬면서 차렷 자세로 풀어주세요 이제 한발 균형 자세 오른쪽 발바닥을 왼 허벅지 안쪽에 대어서 양손은 깍지를 끼울게요 마시는 숨 양팔을 하늘 위로 쭉 끌어 올려 주고 호흡 한번 비워낼게요 마시는 숨엔 가슴을 하늘 위로 한 번 더 길게 늘렸다가 내쉬는 숨 가능한 만큼 백 밴딩 왼발 밀어 주면서 가슴을 끌어 올리며 팔을 최대한 뒤로 넘겨 봅니다 가능한 만큼 시원하게 펼쳐 보세요 마시며 상체 다시 위로 돌아오고 호흡 한번 비워냈다가 양손 가슴 앞에 합장 지나서 다리를 풀어줍니다 이제 왼발을 허벅지 안에 반대발 깍지를 끼워 마시며 하늘 위로 기지개를 쭉 켰다가 내쉬며 복부를 단단하게 당기세요 이제 마시며 가슴 한 번 더 위로 몸 앞면을 길게 늘려서 내쉬면서 가능한 만큼 넘어가 봅니다 넘어가는 게 힘들다면 그냥 위로만 펴 올려 주셔도 좋아요 가능한 만큼 가슴을 넓게 팔을 뒤로 이제 마시며 위로 몸을 다시 길게 세웠다가 호흡 비워 주며 양손 가슴 앞 지나 차렷 자세로 다시 마시는 숨 양팔 하늘 위로 척추를 끌어 올리고 내쉬는 숨 상체 아래로 길게 숙여 주세요 마시는 숨 고개 들어 먼 바닥 바라보며 등을 펴고 내쉬며 뒤로 점프해서 팔꿈치를 90도로 굽혀요 마시는 숨 가슴을 하늘 위로 끌어 올려 주고 내쉬는 숨 두 발 땅에 손 밀어 엉덩이를 멀리 보내주세요 내쉬는 숨 마시고 내쉬는 숨 마다 엉덩이를 멀리 더 밀어 보세요 뒤꿈치를 들어 손 사이로 가볍게 뛰어 들어오고 마시며 척추 앞쪽으로 길게 내쉬며 아래로 길게 끌어 내려요 마시는 숨 상체를 하늘 위로 양팔과 함께 끌어 올렸다가 내쉬며 차렷 자세 다시 한 발 균형 자세 왼무릎을 살짝 굽혀 오른 다리 뒤로 양손은 발 깍지 껴 잡아줍니다 들숨에 가슴과 어깨를 활짝 펼쳐 주고 내쉬며 발을 귀로 위로 차 올리세요 상체는 바닥과 수평할 만큼 낮춘 상태에서 가슴 더 펼치고 어깨 열어 발을 더 힘껏 귀로 위로 차 올립니다 더욱 더 팽팽하게 펼쳐 보세요 이제 마시는 숨 올라오고 숨 비워냈다가 손발 풀어 제자리에 돌아와 두 무릎 다시 굽혀 왼 다리를 뒤로 깍지를 발에 단단히 끼워 준비해서 마시는 숨 가슴 어깨를 펴주고 내쉬는 숨 상체 바닥과 수평하게 내려와 발을 하늘 향해 힘껏 차 올려볼게요 몸의 앞면이 길어지는 걸 느끼면서 발을 더 뒤로 위로 차 올려 봅니다 어깨를 더 젖혀 주고 발을 한 번 더 찼다가 마시며 돌아옵니다 내쉬며 타다스다나 이제 무릎을 굽히며 이제 무릎을 굽히며 마시며 상체는 천장 위로 끌어 올려 주세요 내쉬는 숨 다리를 다시 펴 상체 아래로 끌어 내리세요 마시는 숨 척추를 정면 양의 고개 펼쳤다가 내쉬며 뒤로 점프로 팔꿈치는 90도 들숨에 발과 손 밀어서 몸의 앞면을 길게 펼쳐내고 내쉬는 숨 발바닥 손에서 엉덩이를 멀리 밀어 주세요 이제 뒤꿈치를 들어 오른발만 앞으로 성큼 가져와 마시며 양손 하늘 위로 왼다리는 뒤로 뻗어 줍니다 내쉬는 숨 양손 바닥 오른발 뒤로 팔꿈치를 굽혔다가 마시면서 가슴 들어 올려 시선 천장 내쉬는 숨 엉덩이 하늘 위로 척추를 쭉 뻗어냈다가 이제 왼발을 손 사이에 가져오고 마시며 상체를 세워 줍니다 오른쪽 다리 뻗고 왼무릎은 굽혀 주세요 양손 다시 바닥 왼다리 뒤로 내쉬며 팔꿈치 90도 들이쉬면서 양손 밀어 가슴 끌어 올려 주세요 내쉬는 숨 엉덩이 멀리 몸의 뒷면을 펼쳐 줍니다 이제 여기서 잠시 호흡 고를게요 좋아요 시선 앞쪽 뒤꿈치 들어 점프로 손 사이로 돌아옵니다 들숨에 상체를 앞으로 내쉬며 상체 아래로 끌어 내려요 마시며 깊게 앉아 주면서 상체는 천장으로 시선은 손끝 내쉬며 다리 펴 차렷 자세로 돌아옵니다 마시며 다시 의자에 앉듯 앉아 주며 상체를 끌어 올리세요 내쉬며 다리 펼쳐 상체 아래로 숙여 줍니다 이마 정강이 마시면서 고개 들며 상체 전체를 길게 만들고 내쉬며 두 다리 뒤로 보내 팔꿈치 90도 마시며 가슴 끌어 올리고 머리도 더 넘겨 보세요 내쉬는 숨 엉덩이를 대각선 뒤로 밀어 올립니다 손 사이에 왼 다리 뻗으며 마시며 상체 세워 양팔 하늘 위로 끌어 올려 줍니다 양손 다시 바닥 오른 다리 뒤로 팔굽혀 내쉬며 내려가요 마시면서 팔을 펴며 가슴을 끌어 올려 시선 천장 바라봅니다 내쉬는 숨에 엉덩이를 대각선 뒤로 위로 밀어 척추를 펴 주세요 이번에 왼발을 가져와 마시면서 왼쪽 무릎 굽히며 상체를 세워 올라오세요 오른 다리 더 길게 뒤로 뻗었다가 양손 바닥 왼 다리 뒤로 내쉬며 팔굽혀 내려가고 마시며 팔 펴며 올라오세요 내쉬는 숨에 손 밀어 엉덩이를 쭉 뒤로 위로 보내줍니다 여기서 호흡하며 머무를게요 내쉬는 숨마다 엉덩이를 조금 더 뒤쪽 위쪽으로 밀어 척추를 길게 뻗어내보세요 다시 시선은 앞쪽 바라봐 손 사이로 점프로 들어옵니다 들이쉬며 등을 앞으로 길게 펴고 내쉬며 아래로 길게 끌어 내리세요 마시며 의자에 앉듯 무릎 굽혀 상체는 천장 위로 길게 세웠다가 내쉬며 다리 펴 차렷 자세 반복합니다 마시며 앉아주며 상체는 끌어 올려주고 내쉬며 엉덩이 들어 다리 펴고 상체 숙여요 마시며 등 곧게 뻗었다가 내쉴 때 다리 뒤로 팔은 굽혀 점프로 내려갑니다 마시면서 가슴을 끌어 올려 상체 앞면을 펴 올리고 내쉬는 숨에 엉덩이 대각선 뒤로 위로 쭉 뻗어냅니다 오른발을 손 사이에 가져오고 왼발은 세우며 뻗어요 마시며 양손 천장 위로 가능하면 시선은 손끝을 바라보며 집중합니다 앞무릎은 90도 굽혀주고 왼다리는 뒤로 더 곧게 펼쳐주세요 이제 무게를 오른발에 실어주며 상체를 앞으로 뻗고 왼다리는 뒤로 뻗어주세요 옆에서 봤을 때 T자 모양이 되도록 오른 무릎만 살짝 굽혀줍니다 척추는 앞으로 다리는 뒤로 뻗어낸 상태 복부 속 끌어당기며 호흡할게요 양손은 골반을 잡아 마시는 숨에 왼무릎을 가슴 가까이 당겼다가 내쉬며 그 다리를 뻗어주세요 어깨는 뒤로 열어주고 무릎이 가슴 가까운 상태를 만들 거예요 왼쪽 복부의 힘을 느꼈다가 왼다리는 다시 접고 양팔 앞으로 뻗어 다리 뒤로 뻗어 T자 모양을 다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왼발을 느리게 내려놓아주며 들숨에 상체는 세워 앞무릎은 굽혀줍니다 양손 바닥 오른발 뒤로 내쉬며 팔굽혀 내려가고 마시며 팔 피며 가슴을 들어 올려 몸을 펼쳤다가 내쉬며 엉덩이 대각선 뒤로 밀어주고 이번에 왼발을 가져와 똑같이 반복할 거예요 마시며 상체 끌어올려 시선 손끝 왼무릎 무릎은 살짝 굽혀 엉덩이 힘을 느꼈다가 양손 골반 잡고 마시며 오른무릎 가슴으로 내쉬며 오른다리 최대한 높게 차올리고 유지합니다 무릎 가슴을 최대한 가까이 당겨냈다가 다시 무릎은 굽혀 양팔 하늘 내쉬는 숨에 T자 모양으로 다시 내려와서 뻗어주고 오른발 멀리 내려놔 마시며 상체 다시 세울 거예요 양손 바닥 왼다리 뒤로 내쉬며 팔굽혀 내려가고 마시는 숨에 다리 뻗으며 팔 뻗어 가슴을 들어 올려주세요 내쉬는 숨에 엉덩이 뒤로 밀어 호흡합니다 시선 앞쪽 바라보고 점프로 손 사이에 들어와요 마시며 상체 앞으로 내쉬며 상체 아래로 숙입니다 마시며 의자 자세로 앉아 우카타사나 내쉬며 차렷 자세로 마무리합니다 유산화 가족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린 유산화 가족 여러분 고생 많으시고요 그리고 우린 유산화 가족들에게 유산화 가족들의 유산화 가족들에게 유산화 가족들에게 폐하을 시작하시기 위해 함께 소식을 Cricket